마지막으로 설명하는 인물은 새들백 교회의 목사인 리그 워렌입니다. 리그 워렌 역시 하이벨스와 마찬가지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개척하려는 열망으로 예배 모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밥은 워렌의 아이 같은 순수한 열정과 겸손한 태도에 반했다고 하는데요. 윌로우 크릭 교회가 포춘 500대 기업의 글로벌 본사처럼 보인다면 새들백 교회는 성경 놀이동산 같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놀이동산 같은 새들백 교회에서 나이와 관심사로 구분한 다양한 부서의 이름으로 놀이를 즐기며 성경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워렌의 전량 역시 잠재고객에 집중하는 것이었고 하이벨스와 마찬가지로 직접 방문하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학적 이유보다는 교회 자체가 그냥 가기 싫은 공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새들백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면 개혁할 의지가 있음을 설파하는 편지를 주민들에게 발송합니다. 하이벨스나 워렌은 양적 성장에만 매달린다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밥의 생각은 그들은 그냥 투자에 대한 노력의 성과를 늘 측정해야 한다는 피터 드러커의 중요한 원리를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새들백과 윌로우크릭 교회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장한 비결이 무엇이냐 했을 때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과를 점검하며 기꺼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워렌은 새 신자들의 성장 정체에 대해 고민하다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데요. 새 신자를 기존 신자와 붙이는 것보다 새 신자들끼리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또 하이벨스는 교인 성장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보고를 듣고는 새 신자 훈련 방식을 전면 개편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길을 향해 혁신을 마다하지 않는 정신이었으며, 이는 피터가 말한 의도적 혁신, 즉 목적이 있는 혁신이기도 했습니다. 피터는 성공의 핵심 요소를 혁신이라고 보았습니다. 혁신의 1막은 어렵지 않지만, 이 3막을 꾸준히 시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직 리더는 자신의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이든 교회든 조직은 동맥 경화에 걸려 제도화하거나 내부 직원의 필요에 집중하는 경향, 즉 고익이 마련인데요. 조직을 유지하는 일보다는 사람들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 곧 성공의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피터가 마침내 세상을 뜨자, 피터의 부고를 실은 이코노미스트는, 피터 드러커는 읽히지 않는 문장으로, 사소한 주제의 논문을 쓰는 학계의 일반 학자들과는 다르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교수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영실무자들이 읽고 더욱 생산적인 조직을 만드는 지식을 익혀 온전한 사회에 기여하려 한 것이었고, 왕성한 저술활동을 펼쳤으며,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박버포드의 후반전에 있어 피터의 가르침은, 그로하여금 소명을 조차 새로운 영역으로 용기있게 발을 들이게 해주었다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피터를 처음 만난 이후, 상상 이상으로 함께 교류하고 성장한 것을 떠올리며 매우 놀라운 일이었고 기적이었다고 회고합니다. 2002년, 잡지 잉크에서 박버포드는, 오랫동안 스승으로서 영향력을 끼친 피터의 아홉 가지 특징을 설명하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첫째, 그는 지형을 조망해 주었다. 후반전에 지침이 될 지평을 보여주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지평은 바로 삶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둘째, 그는 기회, 여백, 곧 지금 필요한 일에 대해 설명했다. 바깥에 집중하는 교회가 중요한 사회적 기회였고, 지역사회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 경영학과 조직관리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여 교회 리더를 발굴하는 것을 알려주었고 이게 곧 기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그는 내 강점과 역량이 무엇인지 알았다. 피터가 박에게 사물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강점이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넷째, 그는 내가 일하는 산업의 신화, 잘못된 길, 부정확한 전제에 대해 설명했다. 비영리기관에서 일할 때 선의만 가져도 충분하다는 기존 전제에 대해 부정하고 선과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해 준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그는 해보라고 용기를 북돋았다. 꿈을 품지만 말고 실행하라 조언했으며, 이는 리더십이 중요하단 생각만 하지 말고, 리더십 네트워크를 세워보라 용기를 준 것을 말합니다. 여섯째, 그는 정확한 전략을 세워주었다. 실용적인 지혜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제자리 걸음만 했을 것이며, 대연교회 개척자들에게만 집중하라고 정확한 조언을 해 준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그는 성과를 칭찬했다. 여러 사람에게 칭송받는 피터가 대연교회의 등장현상이 지난 30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 라고 해줬고, 이런 칭찬은 밥에 가슴을 뛰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여덟째, 그는 헛된 수고를 지적했다. 일에 효과가 없으면 죽은 말에서는 내려와라며 바로 지적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빠르게 더 유망한 기회를 찾아 나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홉째, 그는 책임을 물었다. 방향 교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직접 배우거나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는 식으로 지적했다고 합니다. 피터는 또한 제자인 밥에게도 인생의 후반에서 배운 점이 있다며 죽기 전 편지를 통해 버포드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피터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유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정직, 정정당당, 예절 같은 것에 헌신했습니다. 밥은 피터와의 만남 초기를 회상하며, 그 당시엔 종교적 이야기를 자제했지만 친해진 후 조심스럽게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민감하지 않았던 결과 한 번 이야기를 한 그 이후 사업뿐 아니라 종교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피터와 이야기를 자주 했고, 그로 인해 제2위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피터는 온전한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헌신은 개인과 사회, 국가의 윤리적 도덕적 기여를 했기 때문에 피터는 그의 저서 내일의 이정표에서 사회는 영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모든 고등 종교가 가르치는 너와 내가 하나라는 깊은 체험이 필요하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피터가 그리스도 신자이기 때문에 초대형교회 목사들과 협력했던 것이 아니라, 튼튼한 기반에 세우라는 그의 조언에 본인도 충실한 것 뿐이며, 대형교회 목사들의 사회에 대한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협력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형교회의 목사들이라 통찰한 것입니다. 즉, 피터는 분명 종교에 대한 존중은 했으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외부인이었으며, 기회와 필요가 때마침 맞아 떨어져 조언과 상담을 해준 것이며, 피터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온전한 사회를 위해 사회를 구원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기꺼이 종교에 대한 편견과 거리낌 없이 다가갔다고 설명합니다. 팝 버포드는 피터에게 받은 것을 보답하기 위해 여러 일들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피터의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조직은 비영리기관이며, 피터의 영향력을 위해 피터 드러커 비영리경영재단을 설립합니다. 재단의 목적은 바로, 우리는 응집력이 있고 포괄적인 사회가 믿는 미래상, 곧 건강한 자녀, 든든한 가정, 훌륭한 학교, 정다운 마을을 이루고자 하는 사회부문 100만 조직을 헌신적으로 돕는다. 이며 제대로 경영하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피터의 믿음을 반영했습니다. 밥은 또 피터를 위해 정치인과의 로비도 진행하는데요. 안면이 있던 전 주지사인 미국 43대 대통령 조지 W. 부시에게, 피터가 민간인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자유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추천합니다. 마침내 2002년에 피터는 자유메달을 수상하게 됩니다. 동시 수상자는 대표적으로 인텔 창립자인 고든 무어, 넬슨 만델라 등이 있을 정도로 영광적인 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은 클레어몬트 대학원대학교와의 협력하에 드러커 연구소도 설립하는데요. 바로 피터 드러커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러커의 유산은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기업과 사회를 책임질 미래의 리더들이 마땅히 실행해야 할 아이디어와 그 이상의 총체이며, 연구소는 이후 조직을 튼튼히 하여 사회를 튼튼히 한다는 목적하에 피터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도구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는 크게 기업을 위한 최고경영진 워크숍, 사회부문 조직을 위한 피터 드러커 비영리 조직 혁신상, 공무원들을 위한 드러커 공공부문 플레이북, 블로그, 팟캐스트, 칼럼 등의 기고를 통한 오늘날 사건 분석, 피터의 기록물 관리 등등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활력을 주고 자원을 공급하여 혁신적인 사람들을 길러내라는 피터의 조언에 따라, 밥은 사회의 재산을 환원하는데요. 자네가 하는 일의 결실은 다른 사람들의 나무에서 열린다. 이 말 덕분에 버포드는 뛰어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다고 회고합니다. 70살이 된 지금 밥 버포드는 피터가 그랬던 것처럼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신자들이 오면 응원하고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격려하는 사람으로서 세 번째이자 인생 마지막 직업으로 살고 있으며, 즉, 결실을 맺을 나무를 위해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 덕분에 버포드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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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ometers Row DOHR Africans 정지영 initial marchar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